아름답고 건강하고 찰랑찰랑 매끄러운 머릿결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가격 만족 품질 만족 저희 홈쇼핑 월드에서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는 창포 곡물 샴푸입니다. 자 이름 그대로 이 안에는요 창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. 여러분 잘 아시죠? 그 옛날 손조들은 창포의 단온날 창포의 머리를 감으면서 머릿결 유지를 했었잖아요. 왜냐하면 이 창포라는 성분이 살긴 작용이 뛰어나고요.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두피 건강은 물론이고요. 모발 건강까지도 확실하게 챙기실 수 있는 창포 성분이 들어있고요. 무엇보다도 100% 한국산 곡류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. 검은 쌀, 검은 콩, 검은 깨가 들어있는데요. 이 검은 블랙푸드는요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서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? 이제는 창포 곡물 샴푸로 두피의 건강까지도 한꺼번에 챙겨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무엇보다도 검은 쌀, 검은 콩, 검은 깨는요. 탈모 예방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창포 곡물 샴푸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나 탈모 효과 봤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. 한 움큼 빠졌던 머리가 한 7일에서 열흘 정도 사용하고 난 후에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. 무엇보다도 가렴중이나 비듬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안에는 녹차가 들어있는데요.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우리 모발을 형성하는 주 원료인 케라틴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윤기 있고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용량은요. 보시는 것처럼 1000ml의 넉넉한 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사실 시중의 샴푸는요. 한 400ml, 만화야 한 500ml 정도 들어있잖아요. 하지만 1000ml의 넉넉한 양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. 향은요. 은은하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창포향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기분 좋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창포 곡물 샴푸입니다. 무엇보다도 탈모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 홈쇼핑 월드에서 준비한 가격은요. 2병에 49불, 2병에 49불에 준비했습니다. 기존에 저희가 2병에 49불에 판매를 했었는데요. 한 병을 더 드립니다. 그러니까 총 3병을 49불, 49불에 가져가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. 2병에 꼭 이용하셔서 넉넉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홈쇼핑 월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주문 전화번호는요. 1855-818-0050, 1855-818-005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